이어서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볼텐데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헤드는 포인트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브랜치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브랜치는 commit을 가리키는 포인트이고 commit은 오브젝트이고 commit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어디 있느냐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게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commit입니다 이중에는 지금 번호 이렇게 막 되어있잖아요 이중에 일부는 블러업이고 일부는 tree고 일부는 commit이고 일부는 태그입니다 네 종류의 오브젝트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거에요 오브젝트 항목에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commit이고 어느 한 commit이고 그 commit 속에 tree가 있고 그 tree 속에 또다시 이런 tree 있고 다음에 블러업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게 있다고 상징하는거에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commit을 만들게 되면서 뭐냐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블러업 이전에 있던 요 내용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블러업이 있죠 요 내용만 바꿨다고 상징을 해보자는거에요 그래서 commit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working directory로 불러들어서 밑에 있는 이 블러업 보이죠 요걸 수중해서 또 우리가 commit을 하는 겁니다 두번째 커밋이 발생했죠 두번째 커밋이 발생하면은 두번째 커밋은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한단 말입니다 태그 그대로 태그 있고 태그 왜 여기 있나요 태그 좀 전에 뒤에 있지 않았나 아 여기 태그 없군요 이제 태그 없습니다 태그 없는 상태에서 자 태그를 하나 달고 그죠? 헤드도 옮겨오고 브랜치도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지금 바뀐거는 맨 밑에 있는 이 블러업 이것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바뀌었으니까 이 블러업이 바뀐 것을 새로 추가합니다 새로운 블러업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새로운 블러업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죠? 이 블러업이 바뀌게 되면은 이 블러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해시값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해시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블러업을 포함하는 트리의 해시값도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러면 바뀌니까 이 트리에 를 포함한 이 트리의 해시값이 바뀌면은 이 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위의 트리의 해시값도 바뀌죠 그죠? 얘가 바뀌면 위에 것도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리들은 줄줄이 세 개가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고 바뀐 블러업은 블러업은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블러업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전에 있던 이 두 개의 블러업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안 바뀌었으면 얘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트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실제 트리 속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따 볼 거에요 다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트리 속에는 블러업 아이디와 이 트리 속에 지금 보시는 이 트리 속에는 이 블러업의 아이디와 이 트리의 아이디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트리를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대로 재활용 한단 말입니다 재활용은 예전에 있던 아이디를 그대로 쓰고 얘의 아이디만 바꿔준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전에 있던 얘의 아이디는 그냥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얘가 바뀌었잖아요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만 다시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트리 아이디를 설득한단 말입니다 왜 바뀌느냐 다시 말씀드릴께요 블러업이 바뀌잖아요 블러업이 바뀌면은 블러업의 내용이 바뀌면은 블러업의 해시값이 바뀌어요 블러업의 해시값이 바뀌면은 그 블러업을 그 블러업 포함하고 있는 블러업의 해시값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트리의 해시값도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트리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예전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께요 자 요렇게 됐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한번 더 한번 더 새로운 커밋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뭘 바뀌냐니까 어... 얘가 바뀌었네요 얘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바뀌었는데 어...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트리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바뀌는데 얘에 포함되고 있던 이전의 트리는 그대로 재활용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전에 있는 걸 재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얘가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 부분입니다 얘가 안 바뀌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얘도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고 얘도 그래도가 되는거죠 그죠? 그리고 커밋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커밋은 다 지금같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죠 하나의 커밋 두번째 커밋 세번째 커밋 세번째 커밋이 다 체인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태그는 원래 위치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그런데 브랜치의 값과 헤드의 값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커밋을 하게 되면 하면 바이어 페이지에 있는 이 값 이 값과 마스트라고 하는 브랜치에 있는 이 값 그죠? 그리고 리모트 이거는 지금 바뀔 일은 없습니다만 얘는 그대로 이거고 v2.0 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얘도 그대로이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헤드가 있죠? 이 헤드 이 헤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그 헤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레퍼런스 에서 얘는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절대 값이 아니라 상대 상대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헤드의 값은 그죠? 얘는 항상 얘를 참조하는 거고 그리고 얘의 값이 뭐에요? 얘도 Head是의 마스터잖아요 얘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마스터의 값이 바뀌는 것과 헤드의 값이 바뀌는 것은 메커니즘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도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바뀌느냐 하니까 우리가 브랜치가 아니라 특정 커밋으로 체크아웃할 경우 그때는 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좀 이따 예제가 나오니까 같이 볼 거예요. 해서 세 번 커밋 했을 때 이런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세 번을 커밋을 하잖아요. 세 번을 커밋을 했는데 전체 커밋의 수는 이걸로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펑시널 프로그래밍의 데이터 관리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펑시널 프로그래밍에서 모든 데이터는 인뮤투블이에요. 인뮤투블한 데이터 리스트나 어레이 이런 것들이 인뮤투블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있던 값들을 다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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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커밋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내는 값들은 많지 않고 이 블롭은 뭐예요? 얘는 160비트예요. 그죠? 트리도 160비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트리는 값이 좀 더 됩니다. 트리의 아이디도 160비트죠. 160비트이고 그러니까 트리의 아이디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트리의 데이터, 트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바뀌게 될 것이고 블롭도 마찬가지로 블롭의 아이디를 160비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커밋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감사합니다.